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됐고 한 달에 한 번 주기 일정하게 마법하고요. 1월 말쯤 해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서 테스트기 해보니 두 줄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 가서 심장 소리까지 듣고 왔어요. 진짜 너무 벅차고 신기하고 설레고 떨리고 뭉클해서 심장 소리 듣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빨리 알리고 싶었는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주말에 외식하러 갔다가 서프라이즈로 선물 상자에 초음파 사진이랑 애기 양말 줬는데 이게 뭐냐 물어서 우리 뱃속의 아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식당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오만욕설과 함께 절 더럽고 딴 남자랑 몸 섞은 여자라고 욕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울고만 있었고 신랑은 가버렸고 집에 가니 신랑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읽고 진짜 지옥같은 주말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전화와선 이혼하래요. 신랑은 저 만나기 전에 무정자증 진단 받았었다고 임신이 될 리가 없다면서 몸 굴리고 다닌다고 시어머니한테도 욕 듣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맹세코 딴 남자랑 자본 적 없고 제 첫 경험도 신랑이 처음이었고 진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양심의 가책까지 일해본 적 없어요. 무정자증도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전 정말 억울하고 신랑 아이가 맞는데 이렇게 욕먹고 같이 사는 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해요. 계속 하루종일 울기만 해서 정신이 좀 없는데 진짜 전 신랑 말고는 없는데 신랑은 무정자증이라고 자기애가 아니라고 이혼하자고 해요. 근데 또 무정자증이 맞다고 하면 전 어떻게 임신이 된 거죠? 그럼 무정자증인 걸 속이고 결혼한 건 사기결혼 아닌가요? 뱃속의 아가는 어쩌죠? 진짜 미치겠어요. 신랑 보고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라고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